아가씨 일관은 간단해 뒷동산에 산책 가거나 나림하님하고 낭독 연습하거나 우리 나림하님은 세상 부자 중에서 제일 서책을 사랑하는 분이시여 세상의 서책의 오가 중에 제일 부자시고 총독부에도 연줄이 있어서 전기까지 끌어다 쓰는데 이런 대게 왔으니 네가 얼마나 싹싹한 하녀가 되어야겠니? 가끔 전기 나갈 때 놀라지 말고 이런데서 자요? 이때 꼭 아가씨는 신경 써야기라 잠을 잘 깨셔 아가씨가 저기 계시다고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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